룬은 30% 성공하겠지 실패하면은 뭐 어떡하냐 그게 운인것으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어야..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! 조졌다 갔다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..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어떡하냐 와 미치겠네 터지면 날라가는게 어마무시해가지고 맞다 맞다 장난 아니네 긴장감 아 왜 갔다 간다 이제 맞다 아 갔다 갔다 갈 것 같더라 돈 개날렸네 와.. 그냥 팔았어야지 굳이 22성을 찍겠다고 아 이게 왜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었어 제가 120억에 이걸 팔고 있었거든요 21성이었는데 아 이게 181억에 팔리길래 깝이 17성만 올려놔야겠다 17성만 올려놔야겠다 17성만 올려놔야겠다 설마 터지면 가위 또 잘라야되는거 아니지? 어우 그렇지 까비까비 아 아깝네 괜히 했나요? 2장 똬 3이 4이 뭐여 4이 9 5 5 4이 5 또 아니 저주 걸렸네 또 16성 안가는 저주에 걸렸네 아 예 17성 아까처럼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텐데 아까워줄게 한 번만 더 가볼까? 아 이런거 안하는게 좋은데 못하러 가는거냐 도대체 아 근데 느낌이 너무 좋아 아니였나? 그만할걸 느낌 방금 좋았는데 조금만 더 해볼까? 구제할 필요도 없는데 느낌이 좋다 근데 느낌이 좋아 와 바로 제 노점 가는건가? ㅋㅋㅋㅋ 와 아 느낌 좋았는데 왜 다시 떨어졌냐 느낌 좋았는데 갈 것 같더라 아 느낌이 막 갈 것 같아 아 가비 아 도닦고 하지말고 갈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좋은데 맞다 그냥 퍼방 하지마 그냥 드라마 가자 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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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16억원에 22석을 간다고? 야 다행이네 잘 어울렸어 잘 어울렸어 와 나 7만 3천밖에 차이가 안나? 아니 7만 3천밖에 차이가 안난다고 아 뭔가 좀 씁쓸한데? 아니 왜 7만 3천밖에 차이가 안나? 아니 이건 좀 아 좀 그런데? 아니 이거 20만 차이 나는데 왜 7만 3천밖에 차이가 안나냐? 어 좀 그렇다 이거보다 좋다는거 아냐? 누구요 아 와 7만 3천밖에 차이가 안나? 아니 와 그런가 와 와 와 와 와 와 씁쓸한데 뭔가? 7만 3천밖에 차이 안나니까 나 오른쪽거 280억인가 주고 샀던거 같은데 250억인가 와 너무 너무 충격적인데? 그런김에 원래 100억인가 110억이었으니까 200억 아 원래 120억이었나? 아 나도 180억에 팔고 싶은데? 어 100 190 200억 가자 오케이 120억에 팔던거 80억 올랐어 별 하나 올랐어 별 하나 올라가지구 200억 가자 끝